용산구청사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진압장치가 도입됐습니다. 이번에 도입된 전기차 화재 진압장치는 구청 지하 3층 총 5면에 설치됐고 5,3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. 설치된 장치는 전기차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화재 차량을 덮는 것으로 천장에서 소화캡이 하강해 밀폐한 후 배터리까지 진압이 가능한 구조입니다. 용산구는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소방대 진입이 용이한 지하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.